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모국의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오는 10월 2011세계한민족축전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계 40개국 제외동포와 동반 현지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6일부터 6박 7일 동안 서울과 경기, 경주 1원에서 진행됩니다. 세계한민족축전은 전국생활대축전, 세계한민족걷기대회와 명랑운동회 등에 참가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경복궁 광화문견학, DMZ방문, 경주여행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체육회는 현지 숙식과 수송, 행사복, 공연 입장료 등을 부담하며 참가 자격은 만 7살 이상으로 한국시간으로 다음 달 21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한민족축전은 제외동포 대상의 88서울올림픽 기념행사로 지난 1989년에 처음 시작됐으며 한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연대감 조성을 위해 체육과 문화, 학술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